폐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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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집안해 왼쪽 어 집에서 나간거지 기절이야 얘 어 딸피아 형 개딸피아 시장 안에 기절 어머 왜 안되노 여기야 혹시 가는거 없다 3번 컨텐츠쪽이야 해울소티쪽 아니야? 컨텐츠 컨텐츠야 컨텐츠 가까운 컨텐츠 나이스 왜 트레이드 안됐노 트레이드 아예 안되는 각이었어 안되는 각이었는데 나왔지 하나 2번째 내 쪽 가까운 짓이 하나 있다 나이스 오른쪽 내 쪽 가까운 짓이 기절 가까운 짓이 하나 더 기절 나 피점 하나 있어 있어 니 기절 오른쪽에 있어 어 내 쪽 가까운 쪽에 있다 내 쪽 가까운 기절 기절 저기 라스트야 그럼 수고한다 아 나 붙어 나이스 어어 나이스 어시 세개 들어왔다 왜 왼쪽 담벼락 나와있다 왼쪽 담벼락 나와있어 아 왼쪽 담벼락 나와있어 야 우리 어차피 우리 쪽 푸시 뭐다 봤다 우리 봤어 알겠 그니까 바로 앞쪽 기절 바로 앞쪽 하나 기절 나 이거 그냥 왼쪽으로 붙어도 될 듯 담벼락 기절이야 나 왼쪽 왼쪽 아래에 있어 왼쪽 아래에 알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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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담벼락 오른쪽 담벼락 먼단 빼락 왼쪽 아래에 성강 남겼어요 가까이 붙었다 멀리 기절 멀리 담벼락 기절 나이스 아 형 저 먼 집 아 제발 왜 잘 맞는지 모르겠어 2번 집 2번 집 있다 2번 집 있다 아이팅 샀다 내가 이거 뒷각 잡아 뺄는 거 하나 P1이야 나 이거 뭐 더해줘 못 더해줘 내가 혼자 어떻게 된걸? 얘 바로 앞에 일단 벙크는 다 죽었는거 같은데 차? 일단 여기 다 잡았어 어 여기 다 잡았어 아냐아냐 내가 살리러 갈게 너 라이퍼로 싸움해야 돼 결국엔 어 나 피치하고 바로 붙어줄게 그쵸 저거 새 차있어 내 쪽에 그냥 봐줘 내 쪽을 빛 채우고 오케이 내가 차 타고 2번 붙인다 오 ㅅㅂ 백툰 나왔다 백툰 나왔다 다른 팀인가 봐 멀리 멀리 뛰어내리키자 집 뛰어내리 오 ㅅㅂ 아우 집에 들어와야 돼 와 길막 ㅅㅂ 이거 먼지 팀이라 가까운 집 두 팀인가 봐